안녕하세요 이야기꾼입니다 지금 흰색 꽃기린이 있는데요 흰색 꽃기린이 가지가 워낙 많아서 벌써 새끼를 열어본 물산목해서 서울 사무실에도 굉장히 잘 자라고 있고요 지금 여기도 곳곳에 많이 있거든요 이것도 불과 2주 전에 제가 이렇게 꽃꽂이 해놓고 간거에요 물산목 그런데 아이고 다시 집어넣으면 부러지겠네 이렇게 물산목이 엄청 잘 되요 그래서 굉장히 부자 되겠네요 그래서 오늘도 산목을 시도하려 합니다 또 다음번 2주일이나 3주일 뒤에 오면 또 이렇게 뿌리가 잘 나게 있겠죠 실망하면 가위는 여러가지 정신없이 김치하다 배추 절이다 풀쓰다 막 이러고 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유한낙수로 이렇게 소독 하시구요 유한낙수로 안해도 되요 뭐 메르스 사스 이럴 때 우리가 샀던 여러가지 그 손 세정제 있잖아요 알코올 들어있는거 그걸로 하시면 되요 그거 유통기한체 남고 버리지 마시고 여기 이렇게 잘라요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제일 밑에 까지를 아구 또 잠시 끄겠습니다 혼자 한 손으로 잡고 한 손으로 짓지 못하겠어요 잘랐어요 완전히 예동적이 쳐졌는데 이렇게 자른 거를요 그냥 놔도 되지만 그래도 물을 좀 많이 단면을 넓게 하려면 사선으로 자르는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기 단면을 사선으로 자르고 제가 하도 물이 잘 마르니까 다른 것도 보면 싹 말라서 죽어 버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얘는 2리터 페트병에다 아예 물을 넣구요 그 다음에 이거 그냥 재활용 할까봐요 2주일 전에 해놓고 갔던건데 이렇게 이거 유한낙스라고 제가 써놨는데요 저도 까먹을까봐요 유한낙스를 담아 놨어요 이거 이렇게 뿌려요 그리고 가지 자르다가 여기 있던 것에 꽃들이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가지를 사선으로 잘랐거든요 그리고 집어넣어요 이러면 돼요 근데 이거 지금 물이 안 닿네 이렇게 닿잖아요 근데 여기 최대한 놓고 갈 거예요 왜냐면 또 그새 이만큼 얘는 2주일에 이만큼밖에 안 말랐어요 다행히 햇빛이 덜 드는 위치에 있었나봐요 애들이 죽을까봐 최대한 얘는 물에 잠겨 있는게 훨씬 더 많았잖아요 여기까지 깊이 잠겨 있었잖아요 이렇게 밑에 있었는데 얘는 지금 더 잘라야 될까 그대로 놔둬도 이렇게 잘 자라잖아 그러니까 더 자른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물산목 하나로 끝나도 되지만 사실 한 날 한 시에 같이 산 거거든요 이거 빨간... 음... 개발선... 아니... 말을 잘못해서요 빨간 꽃길인, 흰색 꽃길인 흰색 꽃길인은 이상하게 꽃이 4송인데요 얘는 무려 8송이 10송이 씹혀요 둘, 넷, 여섯, 여덟, 얘는 8송이고 얘는 둘, 넷, 여섯, 여덟, 10송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건 가지가 좀 적어요 얘는 아직 3개밖에 못했어요 그리고 이거 아직 가지가 너무 작아서 못하겠고요 얘도 아직 가지 적고 얘도 적고 거의 가지가 없어요 이 밑에 나는 거 있는데 다른 점이 있다면 그리고 이 꽃들이 이 꽃길인의 이 꽃들은 여기 뭘 뭐라나 잎들이 커요 얘는 짧은데 이상하죠? 이거는 그냥 첨원이에요 흰색 꽃길인과 빨간 꽃길인은 제가 구입해온 건 같은 날이니까 얘네들은 형제예요 하여튼 여러분 이렇게 잘 되는 거 이렇게 잘 되는 물산목 제가 한번 꽂아놓고 2주일이나 3주일에 오면 이렇게 뚝딱 하나가 돼요 그럼 얘를 일단 흙으로만 상토로만 흙에 심었다가 그 관리 잘하고 나서 나중에는 정식으로 하면 되는데요 얘는 다육이용으로 하지 않고요 그냥 제가 일반 관육 관육 아니까 일반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네요 얘는 이런 화초들 이거 좀 여인초고 얘는 그 마상계아나라 그러죠 그 무늬 행운목 이런 이런 뭐 이런 거랑 같이 관엽식물 아 이렇게 떠오르지가 않죠 관엽식물 키우듯이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얘들은 다육이용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잘 자라잖아요 이렇게 새끼들을 많이 만들어주는데 여러분도 올해는 2024년도 올해는 부자 되세요 감사합니다